이야기는 한 번도 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전국에 중증외상센터가 다 있네요. 유명한 데가 이국종 교수가 있었던 아주대병원 경기남북권권역외상센터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이 방문한 의정부 성모병원 경기북부외상센터 이렇게 전국에 권역외상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이 가운데 보시게 되면 의정부 성모병원 경기북부 2014년도에 지정이 됐네요.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과다출혈 등의 중증외상환자에 대해서 365일 24시간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전용전문치료센터다. 응급실보다 훨씬 더 중증환자들이 가는 것 같아요. 위급을 요구하는 그런 환자들이 가는 데가 권역외상센터인 겁니다. 그래서 권역외상센터에 이국종 교수 때문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중증외상센터는 전쟁터와 다름이 없습니다. 곳곳에 피가 튀고 환자가 죽어 나갑니다. 하지만 이미 병력도 총알도 바닥났습니다. 이렇게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병원에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센터 때문에 눈총을 많이 받았다는 급한 경우는 헬리콥터로 이송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진짜 중증환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응급실 같은 경우는 응급실 내 응급의학과 전문의 한 분, 그다음에 관련 배후 진료과의 전문의가 있으면 대개 진료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여러 진료가의 분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환자를 받아야 하는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주 귀한 인터뷰가 실렸네요. 9월 20일 날 메디칼 타임스에서 의정부 성모병원 조항주 외상외과 교수 이분이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응급실 상황도 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동시에 응급실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중증외상 환자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솔직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네요. 여기 보시면 항상 사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으면 편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려보내는 환자가 많아서 마음이 힘들고 보람이 없는 것이 큰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은 참 중요합니다. 이거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특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어떤 종류의 인생관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가 이게 나와 있는 거죠. 환자 살리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의미이자 보람이자 사명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 보지 않으면 좋다고 편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환자를 못 보고 돌려보낼 때가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단박에 이해가 되거든요.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 의정부 성모병원은 경기북부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운영 중인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의료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외상센터 환자 이송문이 콜을 받으면 모두 수용해서 수용률이 100% 달했습니다. 외상을 심하게 받은 환자가 콜이 오면 거의 100% 받았다는 겁니다. 외상센터의 특성상 생과 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병원이 환자를 돌려보내면 그 이후에는 상황을 장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환자를 그동안 수용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돼서 지금으로서는 환자 수용률이 절반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의 가동률은 언급실과 마찬가지로 5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인터뷰에서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현장 이야기를 그대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외상센터는 언급실과 마찬가지로 최종 진로 보류의 끝에 쓰이는 게이트키퍼, 문지기로서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외상센터는 혼자 잘한다고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언급실은 언급의학과 전문의와 다른 한 개의 과목 전문의만 있으면 수술 및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외상센터는 적어도 3곳 내지 4곳 이상 전문가들이 배후 진료과의 전문가들이 있어야 환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중증 환자라는 거죠. 언급실에 비해 가지고요. 이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오늘 이 인터뷰 보면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었는데 3천 건물 이상 높이에 떨어진 환자를 살리려면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외외과 등 다양한 전문의 연계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의료진이 계속 사라지면서 환자 전원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증 외상센터의 상황을 배후 진료과가 많이 이렇게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3천에서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지네요. 외상센터의 역할이 흔들리며 의료진의 피로도와 좌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직을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받지 못하고 돌려보내는 것이 큰 스트레스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못 받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거죠.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면 새벽에 잠도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심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을 많은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의정부의 외상외과의 조항주 교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무슨 정부 정책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소위 이야기에서 이 언급의학과나 중증 외상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정신세계를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었으면 환자를 못 받았을 때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못 받으면 저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아니까 이분들은 세상은 다양하고 사람이 진짜 다양합니다. 세상이 돈을 다 추구하는 세상이 됐지만 세상에는 돈을 넘어서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해하기 힘듭니까 아니 의사가 환자를 못 받으면 마음이 편하지 책임질 일도 없는데 그런데 그걸 못 받았을 때 더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면 새벽에 잠도 제대로 들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 안 해봤지만 이 한 문장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레슨이 들어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외상센터 의사로서 보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외부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안 보면 편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도 힘듭니다. 대단히 제가 여러분 인상 깊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다 세상사를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엄지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신 겁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를 수용하지 못했을 때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외상센터에서 가까스로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배후 진로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직접 현장에 계신 분을 이야기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이미 전공위가 모두 떠나고 교수들도 당직 등으로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과의 도움이 필요해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미안한 일이 됐습니다. 언급의료체계가 이미 환계수준에 직면한 사실은 119 구급대 이송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9 구급대는 가까운 병원부터 무작위로 여러 곳이 전화해 환자를 받아주는 것으로 가는 상황으로 그 환자가 최종치료를 어떻게 받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나 권역외상센터가 없었던 시절로 우리나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엄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헌신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이해는 하자는 거죠 우리가 환자를 못 받았을 때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레진아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이 되면 병원 문화도 많이 바뀔 텐데 의정충돌 사태가 끝나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내년까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외상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환자 범위는 계속해서 줄어들 겁니다. 지금 사태가 언제 종료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외상센터는 특성상 다른 과에 비해 상황이 해결되면 다시 돌아와 환자를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전공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반년 이상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세상이 편한 것을 향해 가더라도 중증외상센터의 전문의가 되겠다는 전공의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돈이 안 되지만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믿고 있는 전공의들이 꽤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너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여러분들 가슴으로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셨지만 외상센터하고 언급실 상황을 이제 공식적인 그런 보도 말고 진짜 현장에 뛰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3층에서만 떨어지더라도 외상센터를 가야 되네요. 자 이게 오늘 그렇게 보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방송 여러분이 저 출산